배우 노영국이 18일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향년 74세 노영국은 대한민국의 배우 겸 가수로서 1948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생했다. 노영국은 1975년 mbc 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다. 1988년에 서갑숙과 13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결혼했으나 고부 갈등을 이기지 못해 결혼 9년 차이던 1997년에 이혼했다. 2006년 동갑내기 헤어디자이너 암모씨와 재혼하였다. 노영국은 현재 kbs의 주말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도생에 강진범 역으로 출연 중인 만큼 갑작스러운 비부에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측은 일단 장례를 치른 후 추후 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국은 연기뿐 아니라 1988년부터 앨범을 꾸준히 발표하며 가수로서도 활동해왔다. 노영국은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가요 무대나 전국 노래 자랑에도 나왔다. 가수에 전념하고 있다가 2021년 말 시작된 태종 이방원에서 조준 역으로 캐스팅되면서 배우도 다시금 시작하고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